인천경찰청 마약범죄 수사계는 마약투약 혐의로 입건한 이선균 씨와 지드래곤 본명 권지용 씨에 대해 법무부를 통해 출국금지 조치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조만간 이들을 상대로 시약검사를 진행해 마약투약 여부와 종류, 횟수 등을 확인할 계획입니다. 또 이번 사건과 관련해 앞서 구속한 서울 강남의 회원제 룸살롱 실장 29살 A씨의 휴대전화를 압수하고 디지털 포렌식 작업을 의뢰했습니다. 경찰은 A씨의 통화 내역을 분석해 이 씨와 권 씨의 혐의를 확인하는 한편 추가 마약 혐의자가 있는지 확인할 계획입니다.